장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현재 저희 장비로는 총 5가지 모드라는 게 기능이 있고 다양한 기능 중에서 저희 장비 중에서는 기능이 총 5개고 샷카운트라는 개념이 있고요. 그리고 클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클린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물광 장비 중에서 제일 문제점이라고 파악되는 건 장비를 사용하다가 약물에 막힘 증상이 생기는데 그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석션 통해서 안에 물을 순환을 시켜서 노폐물 같은 걸 다 여기다가 클린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샷카운트 기능이라고 보면 저희는 샷을 100샷으로 하게 된다면 3cc에 0.03을 정확하게 일정량을 주입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